멍청이네 어디로 어디 여기 있어 멋지지 이게 로보트로 변신할대 난 얘가 이상해 저번에 있던 자동차랑 다른데 조금 저번꺼 하나끌 삼촌줘 아 얘를 둘래 차라리 엄마~~ 약간 빨간거 달라고 빨간거 달라고 어린이 멋있어 니가 만들어 봐 뭐 이거 이거 카메라 달라고 니가 뜯어 옆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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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오면서 총이 있는데 총이 어디 있을까요? 나? 발사되는 총이 하나 있어 어디? 여기 총알? 총알은 있는데 총이 어디 숨어있을까요? 저 공룡 안에 숨겨져 있어 응? 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찾을게 응 혹시 소문사 안갖고 왔나? 급하게 오는거 소문사 안갖고 갔다 응 응 응 찾은거 같은데 뭐 찾았어? 응? 이거 꼬리 꼬리가 총이야 형 뭐 이거 한번 해봐 해보고 뭐 한번쯤에 해줄게 네가 카메라 만들지 뭐해 오빠 변신한다 카메라 달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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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거 이거 누구야 좋아 좋아 이거 해줄게 이거 민서 해줘야지 민서 해줄게 잠깐만 응 별로 안 어려워 오 다리도 찾았어 변신하는 거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오 몸도 돌렸네 너 그렇게 잘해 해봤지 응 응 응 이거는 그게 8대는 거 이거 봐봐 이거는 이게 8이야 이게 2개 있던데 어떤 게 2개가 있어 응 알겠다 알이자 응 자꾸 음악할 테니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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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하지 은서야 공룡이 그렇게도 변신하고 엄마 희한 희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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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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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돌리면 되고 잘하네 불도 뽑았네 이야 이것도 어떻게 찾았어 삼촌 이거 못 찾았었는데 빨간색이라서 헷갈렸어 설명서 보지 않고도 그냥 쉽게 변신할 수 있을 정도 이거는 우리 조카가 준다네요 다른 거 한 번 줄 거지? 네 주먹이다 여러분들 잘 찾아 갔다가 미사일 끼워야지 응 로켓들 이건 어디라는 건가 거기 손 끼우는 부분 저거 뒤에 부분 손잡이 있어 손잡이 여기 여기 뒤에 거 이거 빼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빼봐 그렇지 거기 손잡이 나오잖아 응 어휴 우리 민서는 바쁘네 아이폰 만지자 오우 멋진데? 희한하게 변신하지 않나 야 하나만 해라 흐흐흐흐 어? 만화보랴 변신하랴 만화 끈다 자 드디어 완성했네요 우리 연서 잘했어요 들고 부위 한번 들고 부위 한번 해봐 아아 들고 아니 저거를 들고 흐흐흐흐 야아 파이팅 흐흐흐 잘했어 어우 설명서 다 뭐 잘하네 네 자 재밌게 갖고 노시구요 네 인사하셔야죠 안녕히 계세요 네 재밌게 노세요 네 그렇게 뭐 변신 난이도 높지 않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기엔 딱 좋은 정도 제품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더 즐거운 오늘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앉으세요 아침 developmental 하루 яг